제가 지금 키우는 동물이 있는데 그 애들 때문에 지금 걸머리가 섞여가지고 오 닭이네? 지금 현재 총 5마리예요 제가 걸머리를 지금 앓고 있다는 게 스탁 한 마리가 가추를 했거든요 석 달 전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잡기면 쉽지 않아요? 쉬었으면 제가 제보를 안 했겠죠 너무 가까이 오 나왔다 자자자자자자자 오 들어왔다 제가 오지게 쓰면 지금 이러고 있냐 닭이 얼마나 빠른지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봐 보실래요? 이게 닭인지 이게 타조인지 루마 지키 여기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원룡에는 목이 있어. 저도 도망가면 이 안으로 들어갔다고. 여기는 완전 묶어졌는데 진짜? 자국 설기 때문에. 오우, 다 좋다. 오, 모기도 엄청 많다니까. 여과장 나와서 뭐 주워 먹고 사람 가면 그냥 차 속으로 들어가고 또 베락같이 날라서 들어가 버렸어요. 저 들깨에서 막 심어 놓고 붙어 다 벌바부고 자자고 치고 다니는데 이거 안 잡아라 배추 인기 놓고 그리고 그러고. 지금 석 달 넘게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새벽마다 닭이 울거든요. 수확철만 되면 농작물 다 밟고 다니고 동네 분들한테는 솔직히 미안하죠. 수확철만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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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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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됐어요. 됐어요? 예. 들어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다. 대박. 파이팅. 고생할 수 있어. 고생할 수 있어. 잡았어요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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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